아윤아, 엄마 어때? 엄마 이뻐, 오늘? 엄마 이렇게 원피스 입으니까 이뻐요? 오, 예쁘네요. 아윤이가 이거 입을 거야? 이쁘다. 아윤아, 오늘 세인이의 망고랑 태율이 놀러 온대. 태율이 전화할까? 태율이 전화 안 해도 집으로 온대. 망고랑 태율이. 어머, 친구인가 보다. 무거워나 보다. 아윤이 왔다. 어머, 어떡해. 아윤아, 잘생겼어. 조리원 동기들이. 아, 조리원 동기들. 조리원에서 함께. 어려운 친구예요, 또. 아픔을 참으며. 괜찮아, 안 힘들어? 괜찮아. 이모 안녕하세요. 아윤이 태어나자마자 사귄 친구들. 아, 이거 또래구나. 아, 안아주는 거 봐. 망고였구나, 3명이. 원래 4명이예요, 아윤이까지. 아윤이 저렇게 쪼끄러 갔어. 저렇게 쪼끄러 갔어. 다른 건 아니고, 이거. 아, 진짜? 아기 케첩. 이거는 유통기간이 한 11일에서 15일 정도? 아, 저거 진짜 최고 선물이지. 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?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야? 저렇게 해서 선물해 주면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시고, 당연히. 이게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럼요, 감미료도 없고. 아이고, 이거. 너무 잘 먹을게요, 언니.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. 아이고, 양아. 야, 양아. 아, 혜지. 오, 그랬어? 아, 혜지. 아, 혜지. 좀 앉아 있어. 친화력도 좋아요.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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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서로 뺏고 뺏지 이제 내꺼야 뼈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엄마 얘기 들어봐 여기 있는거 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거에요 귀여운 친구들 고소한데 너무 정신없는거 어떡하지? 이거 하나 꼭 물어요 얘들아 오빠 지금 앉아있는거 봐 복도 끝에 앉아서 이게 현실류가죠 와 정신없다 난리 났어 지금 모쌈이나 수육을 하나 시키자 수육을 하나 시키자 후딱 애기들만 만들어줄게 후딱 애기들만 만들어줄게 어 정말? 진짜 저러면 산만해서 요리하기 힘들지 그래 청국수 면으로 애기들이 짜장면을 좋아하겠지 짜장면을 좋아하겠지 짜장면 상황에서 짜장면이요? 짜장면을 만들 짜장가루를 물에다가 일단 풀어주고 어 짜장가루 좋지 짜장가루 쓰면 뭐야? 제가 다져놓았던 약간 유닛 짜장 느낌인데 응 잘잘하게 했으면 유닛 짜장면 시간이 없어요 볶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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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만두를 만두를 짜장만루? 짜장만루? 급할 땐 정말 다진 고기처럼 와 머리 진짜 좋으시다 안에 모든 재료들이 다 섞여있잖아요 그쵸 그쵸 만두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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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만두필 그대로 와 간편하게 진짜 괜찮다 근데 만두 이렇게 쓸어놓은 건 아이디어 진짜 좋다 네 진짜 좋았어 응 그럼 짜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잘 풀어줍니다 다진 고기처럼 와 금세 진짜 요리가 만들어졌네요 원래 짜장미날 때 고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저거 대신 괜찮네 괜찮네 응용을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자 감칠맛을 조금 돋아주기 위해서 굴소스 아기 굴소스를 아기 굴소스를 살짝만 아하 굴 도구 야아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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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조간장을 이야아 정말 좋고 정성 들어간 굴소스 직접 만든 수제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가 여긴 하네요 음 음 음 완벽한 짜파티맛 완벽한 짜파티맛 조금만 더 끓이는 소리 어우 맛있겠다 딱 맛있는데 면을 충분히 삶아주고 면이 어울릴 수 있을 때 이 난장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와 와 시켜야 되니까 와 금세 이렇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그렇지 여기 메추리야로 짜장면 위에 얹어줄 고명 그렇지 아우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우 너무 귀엽다 뭐 그러어 오 이제 춘다 이상하게 안 돼 어머 세상에 착해라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밥을 잡고 찾아둔 밥을 잡고 찾아둔 밥을 잡고 찾아둔 우리 칼이 치워 오우 이쁘러 이쁘러 이거 밥을 찾아줄게 잠깐만 칼 칼 계속 솔로 울지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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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착해라 지금 처음 보는 거죠? 네 저 지금 앓혀버렸어요 계속 어린애 아프라 아 이상해 고마워 진짜? 아 컸네 감동이다 네 감동했어요 지금 진짜 어울릴 줄 알구나 이제 벌써 저 요리하느라고 못 봤거든요? 근데 그렇게 같이 어린이집도 안 보내서 아윤이의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아까 보고 울컥했죠? 네 울컥했어요 대견하기도 하고 방송을 잘 아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우유로 두 장만 썰자 두 장만 썰자 두 장만 썰자 하나 뭘 꺼내요? 두 개는 생강하고 양파를 갈아서 그 즙만 넣고 우유랑 같이 저렇게 하면 잡내가 제거거든요 히치타울로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빵가루를 익혀 아 돈까스다 기름에 튀기지 아니하고 담백하게 돈까스를 만드는 법 어떻게? 기름에 안 튀기고 돈까스는 튀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잉? 저거? 저거? 와플펜이 저거? 네 요즘에 또 만능처럼 쓰잖아요 와 네 돈까스다지 미율을 살짝 아주 살짝 튀기면 좀 아기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냥 처음 봐 좋다 간단하네 근데 진짜 이렇게 넣어서 중풀 정도에서 7분 정도, 8분 정도. 이렇게 제대로 되나? 이렇게 들어가든. 양면 고로부로. 기대된다. 궁금하다. 괜찮네. 양면 엄청 잘 들어갔다. 신기하다.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. 되게 바삭바삭. 네. 진짜 맛있겠다. 너무 잘 익었는데? 이렇게 간편하게. 굴소스 또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. 대박이야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. 애들이 정말 잘 먹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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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